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용태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 전에 혁신위원장을 맡았고 또 최고위원이 되어서 정치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논의했고 또 작년에 최고위에 보고했던 내용과 더불어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당원당규 개정 TF단장을 맡아서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당원당규 보완사안에 대해서 논의해왔습니다 오늘 최고위의 보고를 드렸고 그 결과를 국민과 당원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TF에서는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원당규 규정을 개정하고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명료, 불합리, 비현실적인 규정들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향후 정치 변동성을 대비하고 또 불필요한 당원당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총 20개의 당원당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당원권 강화를 위한 개정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원당규상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일괄 개정안은 아닙니다 둘째 당원 25조 1항에서 규정하는 대의원 권리당원 반영 비율의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입니다 셋째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안입니다 넷째 당원 중심 정당을 위해 중앙당 전담부서에 당원 주권국을 설치하고 자발적인 당원 활동에 관한 업무 일체를 전담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 비현실적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첫째 경선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는 안입니다 이를 위해 선호투표 실시방법과 결선투표 실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둘째 검증인을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로 위상을 변화하는 안입니다 적격 부적격 판정은 공관위로 일원화하고 검증인은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자격심사만 맡도록 했습니다 셋째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하고 부적격 심사 기준에 징계 경력 보이자 규정을 보완하는 등 부적격 심사 기준 관련해 미비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에 허위 사실 발견 시에 후보자 자격 박탈 조항을 명문화하여 후보자 제출 서류 의무를 강화하고 감산 기준위를 당의 선거일로 통일하고 심사 및 경선 관련 가감산 조항을 개정, 신설하는 등 공천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한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치 변동성을 대비하고 불필요한 당원당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 여성 보조금 사용에 관한 기금 계획 수립 시 해당 전국위원장에게 계획 수립 및 집행 결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안 사무직 당직자 복무 규정 및 윤리 규범 등에 보완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70년 역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은 길고 넓고 깊이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을 향해 나아가고 바라보았습니다 때론 시대에 맞춰 새로운 것을 넣거나 때론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되돌리고 과감히 벌이는 것이 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당원당규 개정안은 민주 내 혁신의 과정을 이어가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어제 오늘 최고위에서 보고했고 내일 의원총회 보고 후에 당무의 안의 건으로 최고위 의결 후에 바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발빠르게 국민과 당원께 나아가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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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